우리 최복지님의 첫 번째 곡 언제벌스 갑니다 언제벌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내 나이 헌원이 오고 딱 한 눈을 흘렀는데 인생의 참맛을 바라보고서 지금 내 나이가 살기 바빠 바빠 가는 세월 모로로 살아왔는데 내 나이는 언제 벌써 여기여가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여가지 왔는지 어 아 아 ал 도ooo 나이 영원히 영원히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이 인생에 참 많은 것을 다하고 사자고 지금 내 나이가 제일 좋더라 가는 세월을 막을 수 없지는 참을 수 없어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살기다가 가는 세월을 못 살아왔는데 내 나이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언제 벌써 여기까지 왔는지 네, 금방 주세요. 수고하셨습니다.